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코리안 브러스 제이케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뽑은 쇼핑의 메카인 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은 왜 명동에 오고 어떤 물건을 사가는지 한번 제가 직접 거리로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 렛츠고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지난해 한국을 복원했다가 출국하는 외국인 12,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네 서울 영동으로 얼마나 변화지않는군요 외국인고 한국엔 항상 더 좋아합니다 한국에 가장 좋아하 3900명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bell иде입니다 항상 너희가 포함된 식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음식으로도, 쇼핑으로도, 풍경이 나면 K-pop 어떤 어떤 K-pop 유명한 K-pop이라고요? 리사는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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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운을 찌개하고 아오아? 한국을 좋아해요 예? 여길 바래요 여길 바래요? 네 여길 바래요 그리고 저희는 여길 바래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매운동을 사는 거에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매운동을 사는 거에요 매운동을 사는 거에요 많이 사는 거에요 네 한국인도 사는 거에요 네, we like it 하시는 거에요? 요즘에 매운동을 사는 거에요? 매운동을 사는 거에요 매운동을 사는 거에요 모든 거에요 특히, 뭐 주문하신 분이? 옷이 옷을 입고 구매했죠 옷을 입고 손가락이 옷이 옷을 입고가sheven 많은 사람들 들어요 아 kiore에 옷을 입고 싶었어요 많이 입고싶어 사용하는 tablet이예요 중앙에 입고 싶었어요 좋게 입고싶어 사용도록 구매해요 ini 한국에 입고싶어 사용해요 옷을 입고싶어 사용해요 옷을 입고싶어 사용해요 옷을 입고싶어 사용해요 옷self을 입고싶어 사용해요 .. 네.. 기본적으로 look... 사이버.. 오히려.. 사용해요.. 두 시간이나 2 시간간 동안.. 그렇 outs 제가 살 때 집에서.. ि 여러분이 어떤 것은 틀린 것 같은데.. What to shop in Korea.. 뭐..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으면.. 입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perhaps.. 스튭 수입을 정신적으로 ∙rice.. 근데.. 네.. 정부는 eins진대하세요 그리고 미소 수입니다 What about your family? Your family buy anything from you? Yeah, they bought a lot of the lying friends stuff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Korean fashion? I like people on the street, how they ... what clothes they are wearing Everyone is, like, too fashionist Yeah? Because in Chile people doesn't care about fashion Sun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느낌으로 생각해요 너무 멋진 느낌으로 생각해요 옷과 색깔을 좋아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여성들만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너무 좋았어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 스타일은 모든 사람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좋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얼굴과 다른 얼굴을 좋아해?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얼굴이 있다면 또 다른 얼굴을 입고 싶을 때 한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주는 것 같이였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oro하여 보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이 메이크업과의 성격을 좋아해요. 그들은 더 많은 얼굴을 지키고 모든 여성들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메이크업을 많이 하죠. 어떤 여성들의 메이크업을 하는지 생각나요?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러시아들은 메이크업을 많이 하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핫하다는 명동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쉬웠던 게 있는 게 길거리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비쌌던 게 좀 아쉬웠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서 담배꽁처럼 쓰레기가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좋은 이미지가 생길 걸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실천하면서 핫플레이스로 만듭시다. 렛츠고! 촬영하고 있는데, 어떤 팬분이 구독 잘하고 있다고 음료수 사주셨어요. 정말 목말랐는데 감사합니다.